와 다이얼 진짜 이거 뭐 장난감이야 뭐야 너무 싸보인다 이거 와 이거 살벌한데 이거 아니 소나타보다 못하네 색깔만 다른 장난감 아니 얘도 돌려봐요 아니 왜 이래? 이 정도 이렇게 밖에 못 만들어? 아니 그러게 왜 이렇게 싸보이지 이거? 여기가 공간이 확실히 너무 넓다 이거 먼지마서 아예 지금 이거 아니 이거 망고같은게 돌려놓을 수 있잖아요 이거 먹긴 좋네 이거 드라이브 스루용이네 맥도난드 드라이브 스루용이네 우와 이거 진짜 개허접하다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싸게 달하는 것도 아니고 우와 힌지는 마음에 드는데 이거 우와 장난감 장난감 총보다 못해 제네시스 아니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그렇지 이건 좀 낫다 응 이건 좀 낫네 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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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많이 다르다 확실히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이게 빨리 돌리면 슉 가는데 중간에 딱 얘는 부하도 있네 그쵸? 부하도 있고 얘는 아까 거보다 훨씬 낫다 진짜 이야 오 이거는 이거는 GV8 이거는 이거는 아 이렇게 열리는 거구나 깜짝 열리는 거야 깜짝 열리는 거야 아니 근데 이거 이거 눌러봐요 누르는 느낌이 달라 오 그쵸? 다르다 완전히 승수하게 눌리면서 와 완전 이게 돈가 파는구나 이거 아니 이거 세탁기 어 세탁기 뭐야 이거 세탁기 무슨 기능 기능 탈수를 선택하셨습니다 어 근데 확실히 이게 노브가 장난 아니다 틀려요 틀려요 아니 산타펜 그렇다 쳐도 그랜저하고 얘는 그래도 급이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이렇게 차이 나냐 솔직히 아 열릴 때부터 싸구려 치킨 근데 투싼은 기대가 나네 어? 오 이게 낫다 어 그나마 투싼은 없긴 한데? 와 이게 훨씬 낫다 이게 G80이랑 거의 GV80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산 마이 버전 그러니까 GV80의 부하보다 한 50% 적어진 느낌인데 그래도 그랜저랑 이거는 진짜 펄났다 어 그럼 이거는? 오? 아니 닫히는 건 그런데 이거 락 장치가 이게 낫다 차라리 이게 낫다 그러니까 야 여기 공간도 있네 가성비를 따질 수 밖에 없잖아요 가성비로 하면은 투싼이 제일 낫다 가성비로 하면은 투싼이 제일 낫다 감사합니다.